어 여긴 어디지 오징어 게임 나 휴지 엄청난 빚을 갚기 위해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곳에 참가하게 되었다 자 오늘 볼 게임 오징어 게임이라고 해외에서 난리난 드라마 거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꽃이 피었습니다 아하lllllllll 저거 보셨어요? 찌 피었습니다 움직이면 죽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워아 igen 갓 차없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oded 고마꽃이 피었습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이 오징어 게임에 참가했는데 고마꽃이 피었습니다 아니 이거 내가 알고 있던 고마꽃이 피었습니다 맞아요? 너무 좀 무서운데요? 고마꽃이 피었습니다 고마꽃이 피었습니다 아아아아아아하하하하 그렇게 난 오징어 게임에서 죽었다 끝 지 아니라 이렇게 끝나면 너무 억울하지 아 진짜 자 여러분 이 오징어 게임에서 한 사람의 가치는 1억입니다 에에 오 이번 게임은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아아아 아아아 못 참고 움직였구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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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용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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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집했으면 이렇게 살벌한 게임이었나요 우아 요즘 친구들이 이거 보면은 기겁할만한 게임이에요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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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야 동심파괴집 천천히 말자 어 안녕 친구 뭐 땜에 여기 왔니 야 움직여야돼 너 안 움직이면 죽어 앞에 조금 위험한거 같은데 애들 아악 어허허허우 살았다아하하하하하 첫번째 게임 통과했어요 하하 와 야 여러분 이거 살벌한거 보세요 와 이거 영화 어어 뭐야 빅따윈 갚을 수 없었다 자 다음으로 좀 사람이 많이 있는 얘 맵으로 왔는데 자 이번 맵은 좀 더 그 오징어 게임 원작 드라마랑 비슷한 것 같은데 어 저거야 저거 내 돈 저 돼지 저금통에서 떨어지는 엄청난 돈 보이세요 참가자 한 명이 탈락할 때마다 1억씩 추가가 되는 건데 저 안에 무려 456억이 들어있다구요 나 저거 갖고 싶어 여기 또 관리하시는 분들인데 저기요 선생님들 총상금리 얼마입니까 내 번호 456번 오징어 게임의 마지막 참가자다 요번에는 제가 오징어 게임 주인공이 돼가지고 진짜 한번 탈출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말도 안되는 게임에 뭘 딛겠습니다 이제 남은 생명자 극소수거든요 다 무궁화 게임하다가 날아가버렸어 나 여기서 나갈래요 이제 파이어 시작하자마자 또 반겨주고 있는 무궁화 게임이군요 근데 요번엔 새로운 패턴으로 어 어 어 밑에 레이저가 생겼어요 아 아 아 고민하지 않고 바로 뜁니다 나 예전에 바보가 아니라고 후 한방에 탈출성네 모궁화꽃이 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다음은 어딘가요 어 오우야 이거 조금 무서운데 어 아 건너기가 힘들어 어 앗 자 와닷 와닷 나이스 탈출 바로 간다 도망쳐 얌 자 다음 어디냐 놀이터 맵이군요 포 오 오 자 아 아 뭐야 문중 하나 골라서 들어가야되는거야 아 남은 세개중에 어디로 들어갈거냐 얍 세모가 세모가 조 힘없는 소리 아 결국에는 이거 하나씩 다 두드려보고 진짜 어이가 없네 오 이번 맵은 다리 탈출 맵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바로 떨어져요 영화에서도 여기서 실제로 이 맵에서 줄다리기들을 하는데 잘못하면 바로 수직 낙하해가지고 사망하는겁니다 가다가 반대편에 나의 경쟁자가 있어요 이 자식 안녕히 계세요 아 잘가라 니 돈은 내가 가져감마 뛰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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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 어 어 어 어 어 도망쳐 어 쫓아온다 총들고 정신당한 관리자가 쫓아와요 아야야야 잘 있어라 나는 간다 오 계획에 약간 차질이 있을 뻔했지만 예 괜찮아요 순조롭게 탈출 중입니다 이러면은 456억에 상금 내가 먹을 수 있겠는데 어? 잠깐만 이거 또 뭐야 앞에 유리 두개가 있는데 이거 고르기 게임이군요 나의 첫번째 선택은 요거 어 그러면은 왼쪽은 밟으면 떨어진다는 소린가 어 색깔이 보니까 빨간색이네 오케이 요게 일반유리구요 요게 어 사람이 위해서 어 뛰어놀아도 없지않는 강화유리입니다 오 저자식 그래 오케이 오케이 저자식이 뛰는 방향으로 가면은 나 살 수 있는거잖아 하하하 뭐야? 야 얘들아 너무 빨라 나도 같이 가 빨간색 나아아아아아악 아 이럴수가 이거 유리 색깔 넣어놓은 구분이 안되는데요 이러면은 제가 앞에 저자식이 으 루트를 깔아준대로 저는 흫흐흫흐흫 따라가면 바로 성공인거잖아 좋았어 탈출 성공 마이씨 하이 고맙고 키컨친구 간다어 뽕 오!! 이렇게 해서 여러분 탈출하는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가자! 난 discs직 virtues한 섬에서 난 이제 벗어나겠어 안녕 이제 뭐 상금이고 나발이고 전 살아야겠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섬에서 탈출하고 말겠어요 제가 살고 있던 마을이 보입니다 예스!! 이렇게 해서 버즈워 게임 탈출 성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